특별한 목소리로 거친 매력을 보여주고 유명하니 그렇습니다. 수고보니 낙서 돌아갈 수 없는 세월 참 많이도 같네 이 모습 아니야 이 모습이 아니야 내가 원한 세상이 아니야 시간은 나를 대고 어디로 흘러 가나 읽어보니 낙서 읽어보니 잠깐만 그게 인생이었나 수고보니 낙서 읽어보니 장난 그게 인생이더라 아 붙잡을 수 없는 세월 참 많이도 같네 이 모습 아니야 이 모습이 아니야 내가 원한 세상이 아니야 세월은 나를 잡고 어디로 흘러 가나 수고보니 낙서 읽어보니 장난 그게 인생이었나 수고보니 낙서 읽어보니 장난 그게 인생이더라 으 네 Ah 으 으 으 아멘